오늘 경기도 아직 기대가 큰대요. 젠란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자,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말두 자, 패스플레이가 좋습니다. 좋은 패스, 골입니다. 그림같이 꽂아놓습니다. 안토니오 발렌시아 그날도 정확하고 간결한 패스 남아진 플레이로 공을 다시 뺏어냅니다. 날카로운 슈팅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멋진 인터셉트, 위험 차단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자, 슈팅 마무리! 자, 골키퍼 여유있게 막아냅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헤더슛 골키퍼, 멋진 선당! 웨인 루닝 키퍼 앞으로 힘없이 공이 굴러갑니다. 네, 끼어드는 선수가 움직임 좋았는데요. 판단도 좋았습니다. 잘 걷어냈죠? 디마리아 카린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슈팅할 듯 호날두의 골입니다. 아이, 기가 막힙니다. 역시 호날두 멋진 골이에요, 네. 2대0입니다. 포스코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두 팔 뛰게 만들었습니다만 빛발이 올라가고 휘슬이 울립니다. 자, 소유권 높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좀 더 힘이 강합니다. 벤제마 에슐리어 웨인 루니 로빈 반 페르시 골 다시 소유하는데요. 전반전 끝납니다. 이 정도의 수비를 가지고는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이 후반전에는 약간 수비 조정력의 리빌딩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앙엘 디마리아 카린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루카 모드리치 정확한 태클 올드 트래포드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구단이고 구장이고 많은 세계 축구팬들이 이 구장에서 한 번 경기를 관람하길 원합니다. 네, 슈팅을 가로막아버립니다. 에브라 아, 좋지 않은 패스 패스 능력 수준이 다릅니다. 네, 이 상황에선 이럴 수밖에 없겠죠. 아주 멋진 수비입니다. 자 개디라 계속되는 패스 연결 네, 영리한 플레이 볼 뺏어냅니다. 깔끔한 플레이로 패스 차단 공격이 있는 힘껏 솔로 뻗었습니다.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디라 주심이 경기 끝나기 전에 반칙 선언합니다. 자, 골잡이가 카드를 한 장 안고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미 캐디라 자, 맞습니다. 좋은 기획 다 산뜻한 패스 루카 모드리치 자, 크로스 올릴 수 있는데요 네, 필요할 때 아주 과감한 태클 이제 역습 시도 유나이티드 프리킥까지 와갑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패싱 연결 아주 깔끔한데요 아, 주심이 오프사이드를 줍니다. 오늘 선수들 종료 히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